수빈 많아 형님, 남은 끓여롭 ju стал 남은 끓여 오세요 남은 끓여amb이 할게요 그럼 맘에 끓여먹고 씻을게요 자щcza kasihhang 함께 자щcza мат 함께 자학생학생想 있기 때문에 춤 passe lugar bah 잠깐만 timeline eli 아 아 아 아리 아 두ye 아 아 아 악도를 만나더라구요, 악도를 만나더라구요, 악도를 만나뵙보았구요! 다 익었어. 나랑 하니가 날씨를 끓였어요. 잘 먹어요. 최고의 음식. 라면은 정말 최고의 음식이에요. 최고의 날씨. 뭐야. 괜찮아요. 우리 중국에서 보는 업텐션의 마지막 방. 그래 마지막 방이니까. 그러면 진우 형이 멋있는 말. 진우 하면 우리가 하나씩 올릴게요. 멋있는 말 해줘요. 중국 와서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식으로 사회 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진우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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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. 도. 유신. 선예. 유진. 화이팅. 자오. 굿 굿 굿. 선예. 감사합니다.